지금부터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그동안 이것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격 경질 관련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차 시장 쪽에 워낙 큰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부터 종장기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있습니다. 투석 7000대 공동 distances 투석 8000대 공동 투석 1099대 공동 투석 8000대 공동 투석 8000대 공동 조성 0.231 투석 8000대 공동 투석 8000대 공동 투석 8000대 공동 이광훈 변호사께서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권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접하고서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느냐라는 말들을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했고요. 참여연대 내에서도 제발 저분 참여연대 이력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참여연대에서 이랬었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정책실장에 대한 상한제를 지켜달라고 하는 법이 바로 통과되기 직전에 본인은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된다는 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재산 신고 그동안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현금이 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현금만 10억 이렇게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전셋값 충분히 그 현금으로도 올려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 기자 시절에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앞서 언론 인터뷰를 보셨지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골간을 제일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 포지션에서 정부 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거고 결국은 시장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전세금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남들에게, 국민들에게 그거 나쁜 거라고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두고 정작 본인은 그 약속을 못 지켰다 혹은 안 지켰다는 것. 그게 아마 실망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현 정부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정책실장으로 발탁이 됐단 말이죠.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총괄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정책실장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대책도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실상 가장 한가운데에서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 거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가 그날 열려야 된다는 것도 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저희들도 국무회의가 정말 그때 없었던 국무회의를 빨리 요청을 해가지고 시민단체들도 빨리 통과를 이거는 해야 되는 아주 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SNS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 네티즌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본 다음에 박연미 평론가가 한번 저 의견. 말과 행동이 다른 정의, 공정. 떠들지나 말지. 인대차 3법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자기들은 저런 식으로 미리하고 나쁜 엑스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정책실장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전셋값 올렸다고 직장에서 짤리나 이게 시장 경제하는 나라 맞나 이건 또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이네요. 법 시행 전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데 밑에 두 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앞에 세 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도덕성을 비판하고 공정성을 기치로 내건 정부에서 가장 그것도 제일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는 분이 그걸 사실은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아주 교묘한 날짜에 어겼다는 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사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 정책에서도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하자고 했는데 사실 대다수의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은 다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보내거나 유학 갔다 왔던 게 다 드러났고 강남 3구에 대한 편중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은 대다수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 임대차 3법 수행되기 전에도 국민들은 말이 많았거든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좋다. 시장에서 해소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5% 룰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저 의견이 종합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리지 말라고 남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거 없으면 혼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그걸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배신감인 거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현 정부 부동산 문제 정말 대통령도 자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여러 차례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현 정부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집권 4년 또 내년 5월이면 정권의 임기도 끝나는데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또 개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부터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참여한 대회에서 또 민변에서 문제제기 하셨던 그 변호사 몇 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 주셔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즉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이런 어떤 부동산 투기 근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정과제에 그런 거를 실현할 만한 어떤 정책 아젠다들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았고 실제 또 기획재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올리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핀셋 규제 이런 것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경기 조절을 하는 수준에서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막아질 수 있다는 어떤 안이한 인식이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계속 집값 오르지 그다음에 자산 취득의 어떤 기회들은 본인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분노가 굉장히 커졌고 다주택자 우리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도 굉장히 많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정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그런 정책들까지 미리 출입을 하지 못하면서 이 상황으로 몰린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영미 평론가 보기에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게 또 투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번에 공급 대책 발표할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투기 근절 의지도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결국 여론은 이렇게 화산처럼 폭발해 버리고 말았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과 전혀 반대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보자면 정권초부터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늘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게 강남 3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겠다. 그게 마치 부동산 정책 성공과 등치되는 일인 것처럼 지나치게 그 부분에 그 정책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전국 부동산 가격을 좀 뒤틀어 놓는 상황이 됐고 예상과 다른 효과가 나올 때마다 땜질 처방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 정책이 처음에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드러나게 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어떤 본인들의 언행 불일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극도로 높여놓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위반, 집행 그 한가운데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께 한 이야기와 국민께 제시한 정책 그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행동을 직접 본인이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fallen